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다인들의 그런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개딸인지 딸개인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거나 팬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딱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를 지어 가지고 저렇게 이용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면 되는데 그래도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로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가 자주 좀 소개하는데 중앙일보에 기고를 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시다 조금 일찍 정년퇴임을 한 이런 최진석 교수 최진석 교수가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을 기고를 했네요. 최진석 교수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인류로 도약이 가능한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냐 이렇게 철학자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숙고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명은 어찌되었건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적 산물입니다. 문명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의 승패도 생각의 결과로서 그냥 결정지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요. 지적 전통이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만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은 의도를 따라서 총재전 의식으로부터 일부러 하는 것이며 매우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임이 의도적이고 또 일부러 하는 활동 능력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지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활동을 최진석 교수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이고 일부러 하는 활동 능력을 지적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지적인 사람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줄 압니다. 소크라데스가 용기를 지적 인내라고 말하는 데에서 우리는 지적이란 개념의 활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력, 절제, 사랑, 자비, 배려, 대화, 타협 등도 감각과 본능을 이겨낸 지적 행위들입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배려라든지 대화라든지 타협이란 것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고 지적인 활동이다. 본능과 감각을 이겨낸 대화를 잘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해진 생각에 갇히고 게으르고 예외나 염치 같고 남비난 자라는 내로남불에 빠지는 것은 다 지적이지 않았음입니다. 편집하시는 분이 글이 좀 길어 놓으니까 이렇게 읽기가 좀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편집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문장을 좀 나눠주시면 조금 더 좋은 문장이 보편화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과 본능을 넘어서 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개인도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은 대화를 무례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고 염치가 없고 남탔다라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 최진석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주장이 우리에게 탁산공론의 요소가 많았던 것은 주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작을 수입해서 숭배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왜 그렇게 숭배합니까 누가 저한테 이름들 공박사님 존경하는 사람 누구야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씨의 이런 점은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A씨 자체를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숭배를 합니까 서양학문을 왜 그렇게 뭡니까 숭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학문적으로 프리디폰 하이익이라는 그런 분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그 양반을 무슨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작을 수입해서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특정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난리법성을 지느냐 이 이야기예요. 특정 정치인이면 화장실 안 갑니까 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성향이 우리 유전자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난 도대체 팬덤 현상이냐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입장으로 봐야 되고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나 주장이 좋으면 그 양반의 주장이 좋은 거지 그 양반을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좀 쓴소리하게 되면 왜 그 양반에 대한 쓴소리한다고 또 난리법성을 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후진적인 생각이고 감각적인 생각이고 본능적인 생각인 거죠. 현실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쉽게 수입해 쓰는 나라들은 비록 지적인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계 앞에서 있습니다. 지적인 태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수입한 이데올로기로 달린 지적 태도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적인 태도가 생각을 근본으로 한다는 점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여 살았지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빼아픈 질책이네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 생각의 결과이고 지적 산물이란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를 억지로라도 일부러 자세히 생각하고 들여다볼 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에서 들어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 활동으로 믿거나 홍의병처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을 정의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지적이기는 불가능하고 지적이지 않으면서 일리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진석, 카이스트의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죠. AI대학원 초빙석학 교수 말씀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간단한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같은 걸 통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언론계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여러분들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한기호, 하태경, 유경준, 이영, 정규재, 조갑재 여러분들이 이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앞에 놓고 사실이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활동을 믿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뭔가 이익에 연결됐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덮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놀랬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사람들이 저렇게 달아가구나. 사람이 사회현상을 볼 때 어떤 인물을 볼 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진석 교수의 칼럼이 항상 전부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주장인 겁니다.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활동으로 믿거나 홍의병처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정의로 믿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좀 잘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지적이기는 불가능하고 지적이지 않으면서 인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농농객들이 많은 글을 쓰지만 생각할 거리를 항상 제공하는 최진석 교수의 아주 멋진 그런 칼럼이었다. 글이란 것이 이렇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지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 지난 5월 말에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밝힌 도덕놈들 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올해 1일부터 모두 다섯 건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그리고 다음 달 7월 말일경에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도덕놈들 6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게 특정 개인의 이름 책을 구매한다는 생각보다도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아주 험난한 그런 투쟁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투쟁이 계속돼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활동과 그리고 확산 작업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